제가 어제 디어 슈베르트 어제부터 시작했죠 일주일간 하는 선우의 거님의 공연에 갔다왔는데 그거에서 도이치번호 899번 저도 좀 있어보이게 오퍼스보다도 도이치번호로 오퍼스로는 90번이죠 슈베르트 치킨곡 1234번 저도 칠 줄 아는데 전에도 한번 올렸었지만 갔다와서 들으니까 제꺼는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정말 연습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거 아까 연습했고 그거를 오늘 하기는 어렵고 제가 정소연님 콘서트 갔다와서도 이틀을 연습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제가 친하는 슈베르트도 좀 공들여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1번 2번 조금만 좀 해봤고 이번은 어릴 적 부터도 쳤었던 것인데 굉장히 엉망으로 치는구나 이제와서 이렇게 느꼈는데 어쨌든 더 발전의 여지게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걸 인식했다는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감사를 제가 인스타에는 처음으로 릴스로 한번 해봤는데 그걸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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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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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간이 벌써 4시가 돼가지고 제가 매니저님을 한가할 때 여기를 쓰게 해주시는 건데 네 그래서 마음 급하게 쳤다는 변명을 해보면서 안녕